안녕하세요. 교육과정 구조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영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고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공부하실 때 본격적으로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이해나 교육의 사철학 부분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래서 교육학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워밍업하는 시점이라 그런다면 교육과정부터는 외울 것들도 많아지고 확인해야 될 것들도 실제로 좀 많아지는 부분이라서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뭘 하는 영역이냐를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무엇을 아이고 빨간색이네 무엇을 가르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시작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이제 최근에는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에서 교육 방법 쪽에서 주로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얘기가 좀 덜 되고 있긴 한데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큰 질문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어떤 내용들을 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주로 중점을 맞추고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는 게 교육과정만 공부할 때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 이론 공학 쪽으로 넘어가면 많이 겹쳐요. 내용이 상당히 겹치고 원래 교육과정에 했었던 부분들도 최근에는 교수 이론 공학에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영역 간 구분이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애매해요. 교육 방법이나 교수 이론 자체가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되게 비슷한데 비슷한데 느끼시더라도 원래 그런 건 맞습니다. 대신에 비슷한 건 맞는데 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론들이나 학자들이나 영역들이 좀 구분이 되고 교육 방법,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겹치는데?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관례적으로 이 학문의 탐구 영역들이 좀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교육과정. 우리 아까 봤었던 구조화 내용, 구조도 보다는 확실히 내용이 빡빡해지는 걸 느끼시죠. 자료를 보셔도 뭐가 이렇게 많았는데 실제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좀 계략적으로 도식화해서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보입니다만 전체 영역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중요해요. 여기는 여기가 중요해요, 저기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어떤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크게 보게 되면 교육과정,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종류들이에요.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까? 그런데 교육과정의 유형들은 이거 말고도 여기에도 있고 정말 많은데 아주 크게 구분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숨어있는 거, 그다음에 일부러 안 가르친 거 이렇게 크게 해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사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100년 정도, 100년 남짓, 100년이 좀 지났죠? 100년여 시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흐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비트 중요한 학자, 타일러 중요한 학자, 브루너 중요한 학자, 제 개념주의 중요한 사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해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만든다.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든다. 내가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어 내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하나 개발해 보겠어 그런 일반적인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목표 설정, 목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는 거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고르는 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순서를 배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어져 있다고 하는 거 원래는 내용 조직하고 그 뒤에 실행되는 과정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교육과정에서 주로 안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표, 내용, 선정 및 조직이라고 해서 이 흐름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 절차였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모형들이 있겠죠. 지금부터 모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과정 영역부터 모델, 모델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모형, 어떤 모형 그러면 대부분 다 절차가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보고 따라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 모형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따라하기만 하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모형으로 타일러, 타바, 스킬백, 위긴스와 맥타이, 워커, 아이즈너 등의 모형이 있어요. 더 많은데 우리가 주로 보는 중요하다고 보는 모형이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부터 선생님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모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모형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암기가 시작인가 하는데 그래도 교육과정 모형들은 상식적인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힘드시지만 그래도 하시다 보면 외울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이 워낙 암기보다는 이해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후 출제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주요 모형들은 일반 절차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중요 모형들이 등장을 했고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 방식과 관련되는 몇 가지 접근들 그다음에 여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일반 절차, 과학적인 접근, 방법, 일반화된 접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칠 것이냐 지식의 형식을 가르칠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형식도야를 같이 넣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과들을 가르칠 것이냐 이런 주장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교육과정 유형 또는 사조인데 특정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사조들인데 전통적인 관점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전통 교과중심 그다음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앞에서 봤던 교육철학 사조 중에서 진보주의랑 관련돼요. 그래서 진보주의는 뭐가 중요했죠? 학생, 아동 관심이 중요했죠. 그래서 학생중심적인 방식으로 교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면 그게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됩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지식이 제일 중요하지. 전통적인 지식교과가 중요해서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너무 인간적이지 않지 않아?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교과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통합교육과정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통합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이 2015개정 교육과정인데 새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 때는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지침들이나 특성들을 암기를 했어요. 진짜 그중에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걸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큰 흐름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출을 객관식 기출은 다 나온 거지만 논술 기출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를 보면 논술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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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 전체 위긴스와 멕타이 출제, 워커 출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행, 지난번에 출제됐죠. 이번 시험에 출제됐죠. 지식의 구조 출제된 겁니다. 브루노 연계되면서 출제됐습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 크게 물어봤습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브루노 연계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제 배경 주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수. 게다가 이 중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중복 출제예요.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중복 출제된 부분이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안 나온 부분이 안중에서 안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스킬백, 아이즈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다 연계해서 출제가 됐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뒤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후반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중요 영역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교육과정 영역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별로 구분이 없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다고 타당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보실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게 교육과정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들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은 이 정도인데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면 아까 교육과정 유형에서 공식적, 잠재적, 연교육과정이 있죠. 여기가 두 영역 다 출제된 영역이고 둘 다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영역은 최근에 출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반드시 활용을 물어봅니다. 활용. 그러니까 활용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걸 아주 잘 물어보는 영역이 과정과 행정,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절대 명칭만 쓰고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도 늘 그랬어요. 이전에도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반드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명확하게.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 맞게끔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 어떤 책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끔 답을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이야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인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를 안 했는데 의도랑 다르게 무엇인가를 배운 거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몰래 숨겨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이전에 개념 부분 확인했고 사례를 문제, 특정 사례에 맞게끔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과 사례가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건 의, 교육적 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도 기본 개념을 이전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확장된 개념에 해당하게 되는 그거 몰래 숨겨서 전달한 거.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교육과정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전에 출제됐던 건 의 부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제 추가로 더 본다 그러면 왜 생길까? 영교육과정은 왜 발생할까? 발생의 원인 정도 추가로 봐두시면 될 거예요. 출제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여기는 진짜 다수 출제됐고 다시 출제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자주 출제된 빈도에 비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개념, 특징, 사례, 의 부분 다 봐두세요. 교육과정사 부분은 큰 흐름을 보는 거긴 한데 결국 이 타일러나 브루너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브루너는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지식의 구조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건데 미국의 교육과정사를 봤을 때는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책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이 보비트. 그런데 이 보비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들보다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 원리가 조금 특이해요. 그거 확인해 두시고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모형이 있죠. 개발 모형을 좀 이따가 다시 볼 텐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개발 모형이 중요하고 브루너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가 핵심이 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긴 했는데 이제 보비트라는 학자는 제일 먼저 교육과정이라는 영역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초반의 학자로서 의미가 있고 그걸 절차적인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아주 초반 모형인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모형들이 보비트라는 다 타일러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일러 큰 사조로 보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던 브루너가 또 미국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브루너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재개념주의는 이 부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재개념주의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새로 정리를 해보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타일러의 개념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좀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게 관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실존적 재개념주의. 실존적이 공부하니까 좋죠. 그래서 사철학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재개념주의를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실존적 재개념주의라면 실존적 재개념주의가 무슨 뜻이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에서 실존적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대략 그런 소리겠지. 개인의 개성이나 경험 강조하겠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재개념주의에서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개인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이에요. 실존적 재개념주의. 구조적 재개념주의. 여기는 구조. 그다음에 미학적 재개념주의. 여기는 다시 등장하는 학자가 이 미학적 재개념주의를 담당하게 되는 아이즈너는 나중에 개발 모형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파이나. 그다음에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애플. 그런데 이 애플은 사회학할 때 해계몬이 일어날 때 다시 등장하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념주의가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우리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에 많이 연관될 수 있는 사조이기 때문에 파이나 하면 쿠레레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실존적 재개념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타일러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개발 절차에 따라서 자, 중등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1, 2, 3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든 학교들에,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재미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앉아서 멍하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난 실제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남들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대량 생산된 서로 다른 학생들한테 똑같이 공급되는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존적 재개념주의의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실존적 재개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도 되게 타당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연계해서 좀 의미 있게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 때문이다. 계층 계급 간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불평등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미학적 재개념주의는 예술. 이 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교과가 더 중요해. 그다음에 교육활동 교육과정 자체가 가지는 예술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라고 보는 게 이 미학적 재개념주의. 그래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알아두시면 되는데 결국은 타일러나 브루너는 나중에 개별 사조들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재개념주의에서 이 세 가지 재개념주의 특히 실존적 재개념주의와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여기에서만 보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해요.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하냐? 나올 만한 부분들이에요. 잠재적 연교육과정 나올 만해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사 부분에서 타일러 브루너가 다 기출이에요. 둘 다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재개념주의에서 실존적 재개념주의, 구조적 재개념주의 나올 법한 영역들이에요. 이 부분들. 그래서 개념과 구성요소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일반 절차입니다. 일반적, 특정 모형의 근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타일러예요. 왜냐하면 타일러가 아주 초반에 모형을 만들었고 초반에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이 다 타일러 모형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절차도 보면 결국은 타일러처럼 하네? 맞아요. 아주 비슷하게 타일러처럼 선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 목표.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 목표를 분류하거나 이 목표가 어떤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의 특성을 가지는지를 목표를 분류를 하거나 목표를 진술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목표 분류는 보통 블룸 걸 많이 봅니다. 블룸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분류를 했거든요. 그 영역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블룸은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지금 올해 작년 작년 올해 시험의 유형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쓰라고 할까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방심하고 안 외우기에는 좀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룸은 목표 분류 같은 경우에 최근 분위기에서 또 보면 5급 시험에서도 조금 물어보는 경향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의 목표 분류 정도는 그래도 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목표 진수라는 건 메이커의 진술 원칙을 많이 씁니다. 타일러도 목표 진술 원칙으로서 2번 목표 분류라고 해서 내용과 행동 영역으로 분류한다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메이커가 거의 다 우리가 쓰는 목표 진술은 거의 메이커 방식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커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메이커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타일러도 있고 메이커도 있죠. 그다음에 내용 선정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용 선정과 조직 선정과 조직은 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냐 학생들이 마지막에 뭘 하기를 바래 그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다음에 결정할게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해? 뭘 배워야 해?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가르칠 또는 학습할 내용을 선정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A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치면 되겠네 이걸 가르치면 되겠네 그 내용 자체를 고르는 게 내용의 선정입니다. 그럼 내용의 조직은 뭘까요? 내용을 골랐어요. 선정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뭐를 먼저 가르치 것이냐 뒤에 가르치 것이냐 가르치는 내용들을 섞어서 동시에 가르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조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정과 조직 구분 되시죠. 그래서 내용 선정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우리 보시고 계시는 자료들 보면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일경험, 다성과 등등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타일러가 얘기한 거예요. 타일러가 얘기한 원리인데 원리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출이거든요. 그다음에 내용 조직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직적 원리랑 수평적 원리, 수평, 수직으로 분류를 하는데 수평적 원리는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교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직적 원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교과를 배치할 것이냐 내용을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수직적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수평적 조직은 일반 원리니까 좀 더 많은데 타일러는 세 개밖에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반 원리를 보게 되면 수평적 조직에는 범위 통합성, 균형성 수직적 조직에는 연속성, 계열성 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기출입니까? 여기 기출이에요. 여기 기출이고 여기 기출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에요. 그런데 목표 설정이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다들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도 이상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도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여기도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때 여기는 다 비교적 까다롭게 물어봤었고 여기는 명칭 주고 개념 쓰라고 그랬어요. 명칭 주고 개념 쓰라고 그랬고 여기는 명칭을 찾아서 설명을 하라고 했었는데 문제 출제됐었을 때 약간 흐릿하게 출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출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머릿속에 선생님들이 그렇지 우리가 교육과정 공부를 하면 교육과정에 대략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발전이 되어왔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고르고 내용의 순서를 짜는 거야. 그렇죠? 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 원칙이었고 이런 일반적 원칙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발 모형 제가 그 모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 학자들이 학자 이름들 나오죠. 그리고 학자 이름 나오면 맨날 나오는 질문 그거 맨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뭘 찾을 때 좀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발 모형부터는 학자 자체가 다 나름 되게 중요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학자 모형들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출을 먼저 찍고 넘어가 보면 워커 출제됐고요. 위긴스와 멕타이 출제됐고요. 타일러 출제됐습니다. 나머지 안 나온 사람들이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스킬백 아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타일러는 우리가 목표 중심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해서 목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목표 중심적인 모형 그래서 타일러 모형은 쌤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특징 일반 특징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당연하지만 절차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러가 몇 번 나왔어요. 문제가 벌써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면서 비교적 디테일하게 물어볼 부분들을 제법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타일러 모형이 크게 절차를 보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심플해요. 타일러 모형은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학습 성과 평가라는 네 단계밖에 안 되는데 각각의 단계들에서 하게 되는 세부 활동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징, 절차,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봐 두시고 타일러는 장단점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앞으로 교육과정 영역은 구체적인 모형들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장단점 부분 신경 써서 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단점. 왜냐하면 활용을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타일러 모형은 타일러 모형이 되게 이론적이고 학자들이 만드는 접근이라 그러면 그게 좀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타일러의 제자였던 타바가 교사 중심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모형을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바 모형은 특성 기억해 두시고 특징 그 다음에 절차가 타일러보다 좀 많이 복잡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절차는 세모.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시는데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쩌라는 걸까. 타바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부분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봐 두시고요. 자 스킬백 모형은 사실은 최근에 이게 학교 중심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최근처럼 단위학교 중심의 경영이나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모형입니다. 굉장히 잘 맞는 모형인데 너무 잘 맞아서인지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언제 나와도 다들 그렇지 스킬백은 나올 만해라고 생각할 만한 이론이기 때문에 잘 봐 두셔야 되는데 역시 특징. 특징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 비교적 심플한데 객관식 때 절차 물어보기도 했고 절차의 세부활동들 꼼꼼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과 절차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모형입니다. 위긴수와 맥타임 모형이 백워드 설계예요. 최근에 인기 있는 설계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접근과 잘 맞아서 제법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되긴 했지만 초반 시험에 출제가 돼서 문제가 좀 흐렸어요. 흐려서 다음번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비교적 세부적인 활동들을 물어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잘 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위긴수와 맥타임 모형 백워드 설계 모형 특징. 당연하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도 절차 안깁니다. 그런데 절차인데 세부 절차까지 안깁니다. 여기는. 그리고 스킬백은 아까 다시 잠깐 돌아가긴 했는데 특징과 절차 부분에서 절차 부분에서 상황 분석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 중심으로 꼼꼼하게 봐 두세요. 여기도 절차. 전통적인 모형의 즉 타일러 모형의 순서를 바꿨어요. 백워드 설계가. 그래서 평가를 앞으로 당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목표 설정하고 바로 평가 설계부터 들어가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위긴수와 맥타이는 절차 자체는 심플한데 명칭이나 모형이나 세부 활동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워커는 기출이에요. 워커는 기출인데 우리 보통 이 모형을 숙의 모형, 숙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게 함께 생각을 나눠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접근이라고 하는데 워커 말고도 슈압이라고 하는 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워커, 슈압 연계해서 봐 두시고 기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특징과 일반 절차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이건 그렇게 부담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 역시 특징 중요하고요. 교육과정 모형은 각각의 모형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차별점들이 되게 명확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특징이 장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지나치게 강조되면 보통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비판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 부분을 전부 다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즈너는 절차가 있긴 있는데 절차를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보통은 아이즈너 모형에서는 목표 유형 그리고 평가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아이즈너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해서 물어보면 목표를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데 아이즈너 모형은 평가 영역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교육 평가 영역. 타일러도 평가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즈너는 과정과 평가 모두에 다 등장을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평가를 물어보고 싶으면 아마 평가 영역에서 물어볼 거예요. 교육 평가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목표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꼭 꼼꼼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가 보시면 비교적 다수 출제된 부분들이고 아이즈너나 스킬백, 타바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연계를 하면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의의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랑 되게 연관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특징과 절차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좋아요. 타일러는 목표, 타바는 전반적인 특징, 스킬백은 절차 부분에서 특히 상황 분석, 위긴스와 맥타이는 전체 절차 세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세 단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각각의 항목들 안에 포함되는 세부 암기 항목들이 제법 있어요. 그거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아이즈너는 특히 목표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출이죠.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교육과정 실행 부분, 충실도 관점, 상호작용 관점, 생성 관점. 충실도랑 생성 부분이 이번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던 부분에서 충실도 부분의 장단점 물어보고 생성 부분 관련해서 실행 방안을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 방안도 마찬가지고 충실도의 장단점도 특별히 답이 딱 깔끔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출제의 방향 자체가 특정 개념을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사실은 못 찾아도 제시문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칭이란다 특정 개념을 찾으려면 그 개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연 설명들이 제시문의 설명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방법이나 장단점은 유추가 가능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여기는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과정 내용 부분인데 지식의 구조가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기출입니다.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식의 형식 피터스와 허스트. 피터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교육의 개념, 우리가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교육의 개념할 때 피터스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영역부터는 앞에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으로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느껴지던 개념들도 알고 있는 토대가 되는 개념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거. 교육과정 내용은 말 그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앞에서 봤었던 모형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건가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학에 대한 얘기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과정 내용 쪽에서 논의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중요하니까. 저걸 가르쳐야 돼. 저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학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쪽은 학문중심 교육과정, 브루너의 관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내용 자체는 지식의 구조는 선생님들이 파악해 두셔야 되는 게 개념. 그런데 개념은 브루너가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개념을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개념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훅 보여주고 지식의 구조를 찾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걸 조직하는 방식에 해당하게 되는 나선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쳤을 때의 장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장점 브루너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식의 형식은 아까 피터스 허스트라는 두 학자가 피터스와 허스트라고 하는 두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교과를 정당화하는 접근이에요. 전통 교과.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식의 형식 공부하시게 되면 지식의 형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뭐냐. 정당화 논리. 왜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하느냐. 정당화 논리를 주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아마 안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만 이쪽은. 정당화 논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내재적 가치가 뭐죠? 아까 교육의 가치할 때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는 이게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한다. 전통적인 교과들. 그다음에 선험적 정당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해도 쉽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짜증나긴 하는데 선험적 정당화라고 하는 건 선험. 경험 이전에 이미 네 삶에 존재하는 거야. 지식의 형식은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학자가 뛰어난 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결과물이라서 네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살려면 네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선험적으로 너한테 주어져 있는 지식의 형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배워.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보통은 싫어해요. 그래서 지식의 형식과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들 싫어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학자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보시긴 보셔야 합니다. 네 지식의 형식. 그리고 여기에 원래 전의론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형식 도야설을 넣어서 보기도 해요. 형식 도야설. 포말 디스플린 디어리라고 해서 형식. 형식을 도야하는 것이다. 형식을 갈고 닦는 것이다. 교과,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교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가 담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었던 교과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능력에 해당하게 되는 그래서 능력 심리학에 기반을 둔다고 하는데 그 능력, 패컬티에 해당하게 되는 기억력, 논리력,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교과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막 천년 전 내용이고 백년 전 내용이라서 지금 당장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 교과의 형식이 중요한 거라서 그 교과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 지식의 형식, 형식도야설 이런 관점으로 교과 내용들을 정당화하고 있더라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식의 구조는 그래도 한 번 기출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마음을 한 번 더 보시고 지식의 형식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교육과정 유형 사조인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 책들을 보게 되면 이쪽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또 개발 모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책들마다 다 강조점이 다른데 교육과정학 영역 자체가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대학과는 사조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다르게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식의 기출 경향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하기는 하더라. 그래서 각각의 교육 사조들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좋은 게 대략적인 특징 특징 그런데 결국 특징이 장점으로 보통 이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단점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각 교육 사조들마다 드물게 드물게는 아니지만 교육 사조들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유형들을 또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각 교육 사조들이 가지는 특징이나 장점 특장점 그다음에 단점이 뭔지 그다음에 세부 유형들에는 뭐가 있는지 중심으로 쫙쫙쫙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얘가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앞에 두 개만 되네 아니 유형이 있는 게 자 보겠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특장점 단점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 과정 말 그대로 옛날부터 가르쳐 왔었던 전통 교과들을 교과 중심으로 편상하자는 아주 오래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가지는 특장점 단점 봐주시면 되겠고 유형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분과형 교육 과정 상관 교육 과정 융합 교육 과정 광역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교과들을 어떤 식으로 따로 배치할 것이냐 잠깐 섞을 것이냐 일부 섞어서 새 교과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고정도 봐주시면 되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여기 기출인데 그때 장단점을 물어봤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장단점 물어봤었어요. 똑같이 특장점 단점 봐주시고 그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활동 중심 교육 과정 그다음에 생활형 광역 교육 과정 그다음에 현성 교육 과정 또는 생성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접근이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중액 교육 과정이 있어요. 중액도 기출이에요. 생각보다 이 세부 유형에서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중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액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출이긴 한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장단점도 한번 물어봤고 중액 교육 과정도 물어봤고 구체적인 답안으로서 현성, 생성 교육 과정을 답안으로 요구하기도 했어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역시 특장점 단점은 봐주셔야 돼요. 특장점 단점 봐주시고 여기는 세부 유형은 없어요. 세부 유형은 없는데 대신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몇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게 약간 반복되긴 하는데 무엇을 가르친다?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배치한다? 나선형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당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그런데 흐름을 보게 되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과만 가르친다. 애들이 무시당하잖아. 애들의 흥미나 피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지. 그럼 그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했더니 중요하고 필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사례를 들고 보자면 소련이랑 우리가 경쟁을 했는데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인공유성을 쏴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기초과학이 완전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가르치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너무 수학과 학교과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지, 주의적인 접근을 보이면서 정의적 영역의 발달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아 인간이 중심이지 다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장점 기억해 두시고 단점 봐 두시면 돼요. 여기는 그 정도 세부 유형이 없기 때문에 특장점 그다음에 단점 중심으로 특성들 봐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합 교육 과정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가 안 중요했어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교육 과정 유형 사조 공부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게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정도까지 많이 봤어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 교육 과정도 좋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그냥 좋은 얘기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좀 덜 했는데 통합 교육 과정은 그런 게 있겠거니 정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강조가 돼요. 왜? 2015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융합 인재입니다. 융합 인재다 보니까 그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개별 교과들을 따로따로 가르쳐서는 융합적인 지식 구성이나 전달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과들 사이에 통합을 중시하다 보니까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잉그렘이라든지 포가티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최근 가장 많이 연결을 하는 건 드레이크. 그래서 드레이크의 교육 과정 유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학문적 통합, 먼저 다학문적 통합.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또는 탈학문적 통합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각각의 사조들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교과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원리.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으면 교육 과정 유형이 뭐냐? 교육 과정 사조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교육 과정 유형 봤었을 때 잠재적 교육 과정도 있었고 영교육 과정도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보는지 어떻게 알지? 왜 몰라요.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교육 과정의 유형이나 종류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 공식적 교육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강조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으니까 개별 내용들 정확하게 잘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육 과정 유형을 물어봤는데 개발 모형을 답으로 쓰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건 어떤 문제일까요? 구조화가 안 된 거예요. 구조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앞에 사실은 교육의 이해나 교육의 철학이나 이렇게 양이 많지 않은 내용 영역들은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어도 내용이 잘 기억이 납니다. 여기저기 다 연계가 돼서 기억이 되는데 교육 과정 영역부터는 제도를 정리를 안 하고 공부를 하시면 개별 항목들은 다 알아요. 항목 낱낱이 같은 아 나 저거 들어본 적 있어. 뭔지 알겠어. 아는데 문제에서 뭘 특정하지 않고 특정 개념을 찾아봐라고 물어보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비슷비슷한 말이 여기에도 있었던 것 같고 저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 영역부터는 특히 구조화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맥락에서 물어볼 때는 뭐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 주변에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어디에 있어? 저기에 있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유형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이야.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접근이 틀린 거죠. 여기를 물어보고 싶으면 개발 모형 개발의 관점, 개발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교육 과정 개발 모형 물어봤는데 교수 설명 모형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틀린 거예요. 게다가 내용이 되게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건지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물어보는 건지 평가에서 물어보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일러나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타일러나 아이즈너는 교육 과정 개발 모형에도 포함되지만 마지막에 평가 단계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평가 모형으로도 분류를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의 특성을 쓰라고 했는데 평가기를 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방향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평가 모형으로서 아이즈너나 타일러를 물어봤는데 막 목표기를 길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영역에 따라서 물어보는 항목들에 따라서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게 공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공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답으로 구현해 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여기는 달달 외울 건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셔서 역량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여기 지금 빠지긴 했는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추구 방향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포함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2015 개정 이전부터 있었죠. 중학교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을 자유학기로 운영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있긴 있었는데 2015 들어오면서 좀 더 강화가 됐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편의상 2015 개정 교육 과정 안에 넣어서 보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상이나 추구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장점, 의의.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의의나 이걸 실행했을 때 장점이 뭘까. 그런데 올해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이런 걸 물어놓고 실행 방안을 물어볼 가능성도 생겼어요. 이제는 답이 없는데. 대신에 자유학기제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런 조건들을 깔아주는 거죠. 진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선생님이 뭘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알고 있는 교육과정 개념들을 활용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형식이 좀 힘든 시험은 맞아요. 이게 2차 시험만 돼도 그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1차 시험은 채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열린 문제를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올해 시험에서 상당히 열린 문제가 제법 몇몇 영역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과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과정 부분 시작할 때 자꾸 높아지면서 말씀드렸던 게 개념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을 특성들에 맞춰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상황들에 기반해서 좀 창의적으로 답을 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 이거 안 외웠는데 내가 이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들을 내가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겁내지 말고 알고 계신 개념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들 있죠. 우리 교육과정이 최근에 역량중심 교육과정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추구하는 역량 부분들은 아마 전공에서 다 외우실 거예요. 추구하는 역량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외우실 거니까 어차피 외우실 거니까 같이 외우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면 교육과정 정리가 끝나는데 다시 한 번 돌아가서 큰 영역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쵸. 여기가 아까 기출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기 기출이야 기출이라면서 다시 봤던 부분이긴 한데 다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은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명칭 개념 특성 기본적으로 다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칭 개념 특성 다 외우시는데 쌤들 머릿속에 크게 대략적인 큰 구조로서 교육과정 유형은 그렇지 일단 공식 잠재적 영교육과정이라고 크게 분류를 했었어. 이거는 가르치는 거 다르게 전달된 거 안 가르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그다음에 역사적 흐름은 이런 게 있었고 교육과정 개발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반 절차는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이 있었어. 그다음에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활용해서 아주 구체적인 모형들을 찾아보게 되면 타일러가 이렇게 했고 다바가 이렇게 했고 스킬백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위긴스와 멕타이 등등 학자들이 다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었는지 그 세부 개발 모형들, 절차가 있는 모형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과정 내용학으로서는 지식의 구조, 지식의 형식, 형식도야설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교육과정 사조로서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형 교육과정의 흐름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2015개정 교육과정 이런 걸 추구했지. 왜 그렇게 안 많아요? 이 영역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조. 그러니까 정말 구조화가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낱낱이 퍼져 있으면 다 그게 그거 같고 이거 타일러 앞에서 봤는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뭐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역을 묶어서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확실히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초반에 구조화가 잘 되면 구조화를 하는 건 달달달 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조화를 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정말 큰 틀, 뼈대가 서는 거예요. 구조가 서면 우리가 큰 구조를 먼저 기억을 하고 세부 사항들을 암기를 하시게 되면 달라붙어요. 구조에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낱낱이 개념들을 단지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냥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고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대를 세우고 뼈대에다 붙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 뼈대를 세우는 활동을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뼈대를 세워보아요. 자, 교육과정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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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